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9월 29일자 조선일보의 송재윤 캐나다 맥메스터 대 교수의 칼럼을 소개하면서 저는 우리는 그들은 대법관이 아니라 개법관이다 이렇게 부른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 가운데 이런 부분이 아주 중요한 그런 부분입니다. 지난 4.15 총선 관련 대법원의 퇴업은 더욱 심각한 문제다. 대법원은 521여일 동안 단 3건에 대해서만 재검표를 진영했을 뿐만 아니라 판결을 내리지도 않았다. 공정선거를 책임지라는 그 엄중한 법의 훈실을 따르는 노력도 의지도 대법관들은 보이고 있지 않다. 법관은 법을 사보타조할 수 없다. 대법원은 국민의 지성이 두렵지 않는가. 그동안 4.15 부정선거에 침묵해온 한국의 1위신문 조선일보가 이례적으로 외부필진이 부정선거를 언급하는 것을 허용한 그런 칼럼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대법관들의 위상이자 대법원의 위상은 거의 바닥 수준입니다. 이 칼럼을 보고 모두 52개의 의견이 올라 있습니다. 이곳에는 조선일보와 대법원과 대법관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착잡한 그런 의견이 담겨 있습니다. 황광엘씨가 이렇게 주장합니다. 4.15 총선 관련 조선일보 논평이 처음 나온 것 같습니다. 법관은 법을 사보타조할 수 없다. 그것이 바로 핵심을 관통하는 표현입니다. 민유숙이 국민혁명당이 제극한 내건의 비례대표에 대한 소송을 재판 거부한 부분에 대한 냉철한 지적입니다. 김종수님입니다. 조선일보는 국민의 지성이 두렵지 않는가? 4.15 부정선거를 보도하라. 사돈 낱말하지 말고 김종수씨의 이야기는 정말 많은 양식이 있는 시민들이 한국의 1위 시민 조선일보에 대거하고 싶은 말일 겁니다. 조선일보는 국민의 지성이 두렵지 않은가? 4.15 부정선거를 신속히 보도하라. 이것이 바로 많은 사람들이 조선일보에 대하여 갖고 있는 기대이자 불만일 겁니다. 설 현욱님입니다. 조선일보가 이런 글을 다 써나 싶었더만 역시나 캐나다에 계신 분이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노 송건님은 조선일보가 양심에 찔리는지 칼럼니스트의 글을 빌어서 4.15 부정선거에 대한 대법원의 직무유기를 조금 보도하는구나. 황교안이 총대를 메었다. 조선일보는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보도하라. 부정선거로 나라가 망하면 조선일보도 설 자리가 있겠는가? 기자들도 양심을 걸고 제대로 보도하라. 그대들의 손에 나라의 운명이 걸려있다. 저의 해설은 나라가 망하면 신문사든 건재하겠느냐? 방송사든 건재하겠느냐? 대법관들도 퇴임 이후에 가 건재하겠느냐? 이런 생각까지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문기홍님입니다. 사법부가 저런 악행을 서슴지 않는 것은 국민을 개와 돼지로 알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언론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어디 사법부뿐이겠습니까? 청와대나 행정각부 등이 마구 쏟아내는 허위, 날조, 과장, 왜곡 등으로 국민을 도탄 속에 몰아 넣을 수 있는 것 또한 언론이 제구시를 못하고 오히려 저 무리들과 한패가 되어서 그릇된 정보를 퍼뜨리기 때문입니다. 정말 최근에 한국의 주요 언론사들이 사위로 부정선거에 대해 침묵하는 것은 정말 앞으로 역사적으로 어떤 가혹한 평가를 받을 수 있을지 참 궁금합니다. 그것을 모두 다 묻어버릴 수 있으면 그냥 잊히게 되겠지만 묻기가 쉽지가 않을 걸로 봅니다. 그럼 그때 조선일보나 중앙일보나 동아일보나 여타 신문들이 뭘 했느냐고 묻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신문사에 대해서 묻는 것은 곧바로 신문기자들에 대해서 묻게 되는 것이죠. 다음은 신동일님입니다. 한국의 자칭 지성인들은 다 죽었는가? 특히 이 사건을 하나도 보도하지 않는 기자들 조선일보와 캐나다에 사는 한국 교수 입을 빌어서 사위로 부정선거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한 기퉁이의 보일락말락 당신들이 그러고도 나라 걱정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신들이 그러고도 나라 걱정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폐부를 찌르는 한 문장입니다. 대법관들의 직무유기를 논하기 전에 언론인들의 직무유기는 또 어떤가? 이런 질문도 동시에 던져야 됩니다. 다음은 이경희님입니다. 말은 똑바로 합시다. 사위로 총선 소송 미판결은 직무유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범법행위입니다. 대법관들의 범법행위에 침묵하는 지성이 무슨 지성입니까? 머리에 똥만 가득한 자들입니다. 바로 이경희님이 지적한 것처럼 현재 대법관 전원은 모두 다 현행범들입니다. 범죄자들이라는 이야기죠. 그 범죄의 가장 중요한 부분 가운데 하나가 바로 선거 무효소송을 6개월 안에 마무리하지 않고 무한정 끌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법농단이고 재판거래에 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좋은 세상에 오면 절대 이번에 범한 범죄행위에 대해서 모두가 책임을 지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이경희님이 정확하게 지적하셨습니다. 대한민국의 12인 그리고 김명수를 폼한 13인은 저는 범법자다는 것이죠. 다음은 강윤구님입니다. 웬일입니까? 조선일보가 4.15 총선 부정을 거론하는 이런 기사를 게재하게 그 많고 많은 부정선거의 증거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묵살 은폐온 조선일보가 이제 정신을 차렸습니까? 철도철미하게 그냥 무관심과 방관과 이런 식으로 조선일보가 4.15 부정선거를 다뤄왔죠. 앞으로 조선일보는 계속해서 4.15 부정선거를 은폐하는 세력들에게 협조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협조해야 본인들의 잘못도 덮일 수가 있으니까. 다들 열심히 은폐하는데 공모자나 부역자로 활동하시기 바람 정말 치욕스러운 일입니다. 언론이 사회 소금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고 소위 사악한 일, 악한 일에 그렇게 부역을 한다는 일이 그게 말이 되는 거예요. 한국 역사에서 그런 언론의 흥력사가 언제 있었습니까? 다음은 김완배님입니다. 5.9 대통령 보궐선거와 6.13 지방선거 역시 불법적 부정선거였습니다. 물론 4.15 총선에는 문제 덩어리 문재인이 앞장서 나와서 80여 명을 바꾸치기로 한 날광도 해간 것에 따라서 고소고발 소송만도 국내외적으로 120건이 넘었습니다. 단 한 건도 판결하지 않고 있는 대법원의 김명수부터 적각 구속시켜놔야 될 것입니다. 단 한 건조 결론을 내려주지 않은 거죠. 인천 연설에 발견된 그 수많은 그런 부정투표지, 비정상투표지, 위조투표지, 가짜 투표지에도 불구하고 아직 대법원들은 계속해서 뭉개고 있는 겁니다. 대법관들이 자신이 다 정치판사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권주현님 이야기입니다. 김명수의 대법원은 정부의 한계 부수로 전락했고 사법의 신뢰는 땅에 떨어지고 말았다. 이상현님은 사법거래, 선거재판 연기는 곧바로 대법관들의 직무유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법농단의 진수입니다. 사법농단의 진수이자 재판거래의 진수에 해당하는 것이죠. 엄영필님은 4.15 총선 선거소속 120건에 대한 대법원의 방치는 부정선거로 여당의 불리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정권의 눈치를 보느라 미루고 또 미루는 것으로밖에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3월달에 대선이 끝난 이후까지 모든 걸 미루는 거죠. 상식성에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어날 수가 없는 일입니다. 다음은 장시정님입니다. 조선의 이 기사값 하려면 황색지 같은 변죽 울리는 기사는 그만 쓰고 정론의 길을 걸어야 됩니다. 그 길은 탄핵의 부당성과 부정선거를 제대로 밝히고 보도하는 것입니다. 이상우님은 조선일보는 4.15 부정선거를 심청 취재해서 공방에 진실을 알리고 대법원 좌파무리들의 직무유기와 은폐정황을 낱낱이 공개해야 될 것이다. 최재성님은 좋은 그림입니다마는 한 가지 잘못된 내용이 있습니다. 3건의 재검표에 대해서 대법원은 아직 판결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즉 선거 무효인지 여부는 판결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이 누구의 눈치를 보고 있는가 선관위만 비호하고 부정선거 정거들을 덮고 유효처리해버리는 그런 만행을 저질려고 있습니다. 이 미스님은 떳떳하면 왜 법에 명시된 6개월 안에 끝내야 될 선거 무효소송 기간조차 지키지 않는가. 전거인멸까지 하는 사법부가 정상인가. 저의 해설을 더하면 부정선거가 일어났기 때문에 6개월 안에 대법원이 판결을 못 내리는 겁니다. 뭐 이런 것만 하더라도 100% 그냥 부정선거를 자복하는 것이죠. 대법원이 배출입 사전투표지를 있는 그대로 제공하지 못하고 그것을 위조해서 제출하는 게 뭡니까? 부정을 했기 때문에 위조해서 제출하는 것이죠. 최재성님은 이거를 조선일보 메인에 올려야 됩니다. 6개월 안에 재검표해야 된다는 강행규정인데 최고 엘리트라는 사람들이 이것을 훈시구정으로 해석을 지금 강요하고 있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상권분립의 권위를 스스로 무너뜨리고 대법관들이 권력의 하수인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법치가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집니다. 언론이 제 기능을 잃으면 거짓이 판을 칩니다. 제발 양심 있는 한 분 한 분이 용기 있게 나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송재윤 교수의 글은 저도 중국의 전체주에 대한 글은 참 유심히 읽었는데 그 글에 대해서 보통 시민들이 무엇을 느꼈는가를 잘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드렸습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 tv의 공병호 tv의 공병호 tv